안녕하세요 지오티비입니다 오늘은 마셜 제도에 있는 신기한 지형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셜 제도의 에네오타크 환초에 있는 루닛 섬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돔이 있다고 해요 여기가 마셜 제도의 에네오타크 환초입니다 환초라는 것은 이렇게 산호초인데 동그란 환 형태의 산호초 섬들을 환초라고 하죠 여기에 콘크리트 돔이 있다고 하는데 볼까요? 여기입니다 마셜 제도 에네오타크 환초에 있는 루닛 섬에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돔이에요 이게 뭘까요? 육지에는 콘크리트 돔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이렇게 커다란 비슷한 크기의 블루홀이 또 하나 있네요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는 마셜 제도의 루닛 섬입니다 이 섬에는 딱히 사람은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현지인들이 무덤이라고 부른데요 현지인들이 무덤이라고 부르는 이 콘크리트 돔 바로 미국이 핵실험으로 나온 핵폐기물을 묻어둔 장소라고 합니다 이 에네오타크 환초는 세계 최초로 수소폭탄 핵실험이 이뤄진 장소라고 합니다 미국은 1946년부터 58년까지 마셜 제도 에네오타크 환초와 비키니 환초 일대에서 약 67차례나 핵실험을 진행했는데요 1970년대에 대피했던 주민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자 미국 정부는 환초 일대에서 방사능 제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생긴 곳이 아마도 핵실험을 했던 흔적 같죠 바다에도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고요 그 방사능 제거 작업을 하면서 오염된 흙과 쓰레기 등을 모아가지고 시멘트와 섞은 다음에 이 환초의 동쪽 섬인 루닛 섬에 위치한 아까 보셨죠? 그 107m 넓이의 폭발 구멍에다가 차곡차곡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 쓰레기 더미가 지상 7.6m까지 쌓이니까 접시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서 덮은 게 지금과 같은 무덤 모양의 콘크리트 돔이 된 겁니다 위성상으로는 이게 돔 모양인지 잘 안 보일 텐데요 사진이 있으면 한번 볼게요 꽤 거대하네요 이런 모습이에요 들어보면 꽤 유명한 지형이긴 한데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사진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루닛 섬의 핵물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무려 7만 3천 톤의 핵폐기물을 묻고 거기를 콘크리트 돔으로 덮어뒀다고 해요 당시 마셜 제도에서 진행한 핵실험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00배에 달하는 유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핵물질의 농도도 상상 이상이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 침출수를 바다로 방출한다고 해서 한동안 떠들썩 했잖아요 또 어차피 태평양이 다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마셜 제도에 묻힌 핵물질을 생각해보면 후쿠시마 원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마셜 제도 한번 둘러볼까요 오세아니아의 미크로네시아에 속하는 섬나라 마셜 제도는요 무려 115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1520년대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처음으로 이 섬들의 존재가 유럽에 알려졌고요 이후 1788년에 섬을 방문한 영국의 선장 존 마셜의 이름을 따서 여기가 마셜 제도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셜 제도의 인구는요 2020년 기준으로 약 6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마셜 제도의 섬이 1156개라고 했으니까 단순 계산하면은 섬 하나당 52명이 살고 있는 거네요 이 마셜 제도에는 만조 수위에서 해발 6미터를 넘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마셜 제도의 환초들 자체가 해적화산 주위에 생긴 산호초들 산호초가 쌓여서 생긴 섬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산호섬들과 마찬가지로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의 영향으로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섬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보면은 물에 많이 잠겨 있는 모습이죠 원래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셜 제도는 열대 우림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약 28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은 거의 새벽이나 저녁에 이럴 때 활동을 하고 낮에는 뭐 별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핵실험으로 유명한 비키니 섬이 바로 이 마셜 제도에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비키니 섬이 있는 비키니 환초입니다 1946년 7월 1일에 세계 최초 원자폭탄2와 공개 핵실험이 이곳 비키니 섬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 비키니 섬에서는 1958년까지 모두 23차례의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섬을 걸어 다닐 수는 있을 정도로 핵물질의 농도가 낮아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 비키니 섬에서 난 과일은 먹는 거는 좀 위험한 정도라고 해요 이렇게 위성으로만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인데 여기가 참 핵물질로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가슴이 아픈 역사죠 그리고 이 마셜 제도에는 롱겔라프 환초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롱겔라프 환초네요 중국이 마셜 제도의 정치인들을 매수해서 여기 롱겔라프 환초에 초소형 국가를 세우려고 했다고 해요 중국이 이곳을 중국의 특별자치구로 만드는 내용의 결의안이 마셜 제도의 의회까지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마셜 제도의 하인의 대통령의 저지로 다행히 실행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위한 중국의 야망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보면 뭐 놀라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과거에 영상을 만들어 놓은 우리 GOTV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겐 좀 낯선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마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여행으로 가보고 싶은 지역이 바로 여기 마셜 제도의 환초들이에요 교통편을 알아보니까 일단 호주든 뉴질랜드든 과미든 환승을 몇 번씩 해야지 갈 수 있더라고요 가는데 최소 하루 오는데 또 최소 하루 만으로요 그 정도 시간을 내야지 갈 수 있는 곳이라서 그것도 기상 상황이 허락을 해야지 그렇게 바로바로 예정된 시각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직장인들이 휴관에서 가기에는 좀 어려운 곳이긴 하지만 나중에 은퇴를 하고서라도 한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곳 이 마셜 제도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지오티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ž ž ž ž sem ž ž ž ž ž ž 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